원칙대로 고승범께서 원칙대로 원리금 상환의 만기 연장을 불허 하셨습니다 80만 건이죠 50만 가구 파산 사태가 시작될 텐데 경매들 이제는 폭증 준비 중이죠 전부 지금 부실 날 거를 전부 감추하는 3,4년 동안 지금까지 최대한 문재인 정권이 자기 정권에 터지지 않도록 갈렸는데 고승범 씨가 3월 상환 유예 선언을 불허했습니다 우리 대선 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서 우리 유예야 이거 못하죠 이제 물론 금융안전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디레버리징 시작되면 다 죽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영끌들 이번에 다 아비규환이죠 지금 금리 1.25%밖에 아니에요 이거 지금 3.5% 한국 기준금리 3.5%까지 간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가 고승범 팀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카드 LG카드 사태부터 이분들 20년 됐다고 세 번째 등판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등판인데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줄 자살이에요 내년부터는 지하철 아침부터 내년 지금까지는 버티고 한 1년 버틴 다음에 이제는 다들 이렇게 낙하하시기 시작하는데 얘기했죠 이거 맨 처음에 증상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볼 게 나는 그 사태를 문헌으로 보고 서민으로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다 봤던 사람이에요 경제 문제는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출 총량제 한 이후에 지금 중국이 대출 총량제 한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쓰나미 아니에요 일본이 30년 전에 대출 총량제 할 때 무너질 때 10년 동안 출근을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한 가족들한테 8천에 1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거기 아니면 어디서 뛰어? 아침에? 버스 전용차선 1년 후부터는 자주 있을 거야 하도 그거 해갖고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신과에 많이 갔다고 이 문제는 유튜버들이 떠드는 대로 살인자라는 얘기가 유튜버들이 떠드는 대로 그런 웃고 떠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잃고 하는 도박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지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실은 일단 시작은 몇만 명부터 50만 명 이거 이제 한 600만 명까지 확대 적용될 670만 명까지 확대 적용될 텐데 이번에 600만 명 중에 얼마나 파산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통상 5에서 10%는 아예 이 사회에서 사라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보다 못한 생활이 기다리는데 주민등록 말소자의 삶이야 리만 터진 다음에 2014년에 100만 명 돌파했었어 그때 그러니까 성인 인구 20명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됐었어 사회활동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버는 데는 투쟁이자 전쟁터이지 이 사람들 얘기하고 하하우 하는 데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거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그래서 살인범들이라 그러는 거야 현혹시키는 애들을 중소기업이 그거 다 날아가기 시작할 거라고 이후에 끝난 거 사실은 올해부터 IF야 이제는 20년 만에 국제회계기준화, 국제금융,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분할상하니 뭐니 그런 거 하지만 결국은 못 견딘다고 다중채무자 670만 명 대출받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10년 동안 아니 뭐 버티 670만 명 중에 버티면 심불주 안 되지 주민등록 말소자가 지금도 60만 명이야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60만 명이야 대기업 부장을 했네 의사를 했네 뭐 어디 회장인 60만 명이 아직도 그때 당시에 탈출 못한 게 60만 명이야 주민등록 말소자 신불자가 신불자는 그나마 행복한 거야 왜 도저히 못 견뎌서 하는 짓이 뭐냐 주민등록 말소야 재산 하나 없고 정처 없이 그냥 유랑민이라고 유랑민 현대판 유랑민들 이번에 100만 명 넘게 발생할 거야 나중에 한 번씩 주민등록 대사면령이 떨어져요 주민등록 다시 복원시키면 신용불 적의 같은 거 웬만한 채권이나 채무 어느 정도 국가에 지원해 줄게 그때마다 몇 십만 명씩 하는데 거주불명 등록자 사라진 국민 46만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 거주불명자 이번에 100만 명 돌파야 우리 이웃의 주민등록 말소자 성인 인구 20명 중에 한 명이야 만기 연장이 종료됐습니다 자영업 천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다중 채무자도는 500조 500조 부실 폭탄이 이제 시작합니다 미국 1월에 Q이 끝난답니다 양쪽 완화가 3월 1월에 끝난 이번 달에 끝납니다 서학개미니 지랄이니 다 뒤지는 거죠 대출 다 거절이 은행에 가면 요즘에 은행원들 한가합니다 승인이 다 거절됐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디질랜드라고 연일 그러는데 자 음마 그때 40% 폭락 강남부터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재연됩니다 그냥 왜? 이번 달에 7억 원 폭락해서 거래됐어요 리만 때 사건인데 8억 할인 음마 40% 폭락 3달 얼마 이때 가격 조작한 걸로 보여요 그때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서울이 60대밖에 안 사는 동네를 50대 60대 노인 동네입니다 서울은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서울인데 자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주민등록을 신고를 하면 대학력이 생기는데 하루 이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하고 임대차 보호부라면 하루 이후에 생기니까 하루 동안 대출 심사를 한 다음에 계약하는 날 얘가 10억 주인이 10억 대출 받고 그 다음 날 얘한테 전세로 7억 대출 받아서 12억짜리 집을 17억의 형차를 챙기는 이 마케팅이 유행이었는데 임대차 사기 지금 벌써 그 돈이 주택임대보증금 손실만 5천억이에요 1년에 그거 10배니까 3, 4조씩 지금 사기 처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지랄로 사기친 걸 갖다가 정치권에서 개선을 안 했어요 지금 개선을 해야 될 게 부동산 쪽엔 여러 가지지만 유치권도 있죠 조직폭력배들 난리치는 거 유치권 사기꾼들 구속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유치권 폐지가 안 되고 있어요 유치권 폐지 미미도 없는 건데 왜 이때도 지금 경매 대란 때도 유치권 폐지하자고 그랬거든 2차 경매 대란 때 유치권 애들 막 지랄을 하니까 결국은 폐지가 안 됐어요 온갖 더러운 새끼들 다 있어가지고 빨리 이것도 폐지해야지 유치권도 아니 무슨 저기가 있고 권리 분석이 필요한 거야 날짜별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왜 피해자가 그걸 갖다 해야 돼 자 시간차 전세사기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법이 발의가 됐는데 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표님 발의하셨습니다 이래갖고 이분 응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셔야 돼요 월요일날 되면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분한테 전화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사기꾼들 때문에 지금까지인데 이거 통과 또 안 될 수도 있어 유치권 때문에 미국 내년까지 기준금리 2.50까지 간다는데 미국에서 2.50까지 가면 우리나라 몇 프로 가는 거야 금리 미국 기준금리가 2.50이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 가는 거지 기준금리 4.0 정도 가지 않나 근데 지금 1%인데 4.0까지 기준금리 한국이 3.0까지만 올려도 어떻게 되나 이거 우리나라 내년부터 그냥 다 뒤질랜드 갈 것 같은데 지금 자 고승범씨가 충당금 더 쌓아라 원칙대로 한다 애국자야 고승범씨 지방 아파트부터 지금 집단으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매수를 안 한답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놀라는 게 어떤 거냐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금리가 우리가 올라간다고 문자 통보 올 때 문자 통보 아니고 상담을 할 줄 알았나 봐 얘네들이 내가 부자니까 대출도 많이 봐 자산가 아니라 얘네 지금 요즘에 놀라는 게 뭐냐 금리가 올랐으면 1% 올랐습니다 문자 통보가 오니까 다음 달부터 금리 1% 올립니다 금리 1% 근데 더 무서운 얘기해줄게 근데 두세 달 후에 또 1% 올라? 뭘로? 상담이 아니고 사람이 전화 안 가 문자만 가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금리 1% 또 올라갑니다 그 밑에 은행들 욕하는데 장난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즉시 반영된다고 즉시 미래 손실까지 반영된다고 니네 다 뒤진 거야 영끌들 지금 증가세인데 3월 이후부터 보복 경매 물건 늘어난다고 뉴스가 떴어요 연합뉴스에서 공식적으로 경매 대란 시작했다고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작년 내가 그랬잖아 2021년부터 뭐야? 파상과 경매 시대 진입이라고 작년 10월부터지? 작년 연초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없어 좀 난리 났어 2년 후에 어떻게 2년 1차 경매 대란 시작인데 분위기 어떨 것 같아?